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. 수십 년 참선을 해서 참선을 할 때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. 근데 그거를 뭐로 생각하시냐면 명상이 좀 잘 되네로 생각하세요. 참난지, 혼이 좀 고요한, 명상이 잘 돼서 고요한 상태인지 본래의 고요함인지 구분을 못 하시니까 그냥 명상하다 좀 의식이 막내 정도로 생각하신다.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만나요, 교회분들이. 근데 성령이 뭐냐고 하면 말을 못 하시는 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나도 기도가 좀 잘 됐네 정도 생각해요. 기도가 좀 잘 됐네.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, 지금. 내 마음이 고요해진 거랑 그건 혼의 고요함이고요. 본래 그 영짜리, 순수한 영짜리랑은요.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. 이거를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. 그러면 혼이 시끄럽고 여동해도 이 영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요. 이 자리를 찾아내시고 나면 성령의 불이 안 꺼지네. 항상 감사하네. 항상 기도하네. 이런 말을 알겠대요. 그 전에는 이 말을 이해 못 합니다. 왜? 혼이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. 기도해야지, 기도해야지. 밥 먹어라 그러면 또 밥 먹을 생각으로 가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혼이 끊어져요. 혼은 원래 끊어져요. 죽을 때까지 여러분 혼은 망상을 부리다 죽게 돼 있어요. 혼이라는 건 원래 망상 부리는 자리에요. 그러니까 태풍의 자리에요. 태풍의 눈이 아니고 고요할 수가 없는데 태풍을 조금 진정시켜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옛날 선사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게 기화를 가져다가 참선하는 제자 옆에서 막 갈았죠. 스님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? 거울 만들려고. 기화를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? 네가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냐? 혼이 좀 고요해졌다고 그게 부처냐? 아니에요. 시끄러운 너의 생각감정 오감 너머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그 자리가 부처 자리라. 그걸 찾아내야지. 아 왜 마음이 안 가라앉아지지?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. 마음이 가라앉아지면 그기가 뭔가 부처 자리일 거다 생각하시는 건 엉터리라. 그런데 심지어 기도나 참선하다가 마음이 가라앉아졌을 때도 마음이 고요할 때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지? 그 고요하고 고요하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또렷이 지켜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가 본래 성령이고 부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. 이걸 모르니까 이 마음을 켜고 가라앉잖아요. 그럼 다시 파동이 일어나면 또 일어나버려요. 그럼 또 망친 거예요.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.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. 어떻게 되나? 죽을 때도 잘 안 되실 거예요. 아 이게 또 마음이 안 가라앉아지네. 이거는 혼을 가지고 뭘 해보려는 거는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겠다는 식의 발상입니다. 그런 게 아니에요.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가장 근원 자리가 성령 자리고 참나 자리예요. 제 얘기 듣고 계신 앞에 생각감정 오감이 막 춤을 추고 있어도 그 너머에서 딱 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근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판단 중지만 몰라 라고만 하고 딱 계시고 몰라만 하고 딱 지켜보는 나로만 존재하시면 맨 밑바닥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예요. 모른다 하시고 그 자리가 사실은 우주의 근원 자리예요. evangelicalEvet. 아이씨 слушата 아이씨. 약 J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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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.